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가끔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 후회됐던 일을 되돌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일을 지워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리고 그 기억을 지웠을 때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기억만 없다면 앞으로 행복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인 메리골드 마음세탁소는 조금 수상하고도 신비로운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힐링 판타지 소설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잇는 완벽한 힐링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 책 메리골드 마음세탁소가 여러분의 마음의 얼룩을 지워드릴 것입니다.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윤정은 장편소설 북로망스에서 출판했습니다. 아,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자요.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메리골드 마음세탁소 축구공만한 지구본을 돌리고 돌리다 보면 먼지처럼 작은 마을 하나가 눈앞에 떠오른다. 이곳은 지구에 있지만 아무나 그 존재를 알 수는 없다. 신비로운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산다. 날개는 없지만 요정처럼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곳은 언제나 꽃같은 날들이 이어진다. 하늘은 시리게 푸르고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눈빛과 마음이 선한 이들이 모여 살기에 그들은 미움이나 아픔 혹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른다. 날이 섬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늘 평화롭다. 이 마을에서는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이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온기를 불어넣으며 달이 뜨면 은은한 달빛 아래 춤을 추고 해가 뜨면 따뜻하고 눈부신 웃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살을 내는 몸의 추위도 어깨가 움츠러드는 마음의 추위도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한 남자의 마음에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아,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괜찮아요? 뭐, 뭐라고요? 안 들려요. 물, 아, 물이요? 아, 여기 있어요. 마을 전체를 구석구석 깨뚫는 오솔길을 한 남자가 걷고 있었다. 마을의 지킴이로써 크고 작은 일을 맡고 있는 남자는 팔을 양옆으로 흔들고 숨을 크게 내쉬며 자연을 만끽하다. 길가에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다. 유난히 하얀 얼굴에 머리가 검꼬긴 여자는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들썩이다. 남자가 건넨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풀썩 쓰러지고 만다. 이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다. 그녀가 쓰러지는 순간 남은 잎들이 날아들어 그녀를 받치며 푹신한 이불을 만들어준다. 어, 아, 저기요. 여기서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집이 어디예요? 데려다 줄게요. 남자는 맥없이 기절한 여자 옆에서 엉거주춤 서 있다. 여자가 입은 하얀 원피스에 초록물이 배지는 않을지 신경 쓰던 남자는 결국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그 옆에 앉는다. 아, 여기서 잠들면 안 되는데 일단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깨어나면 집을 묵고 데려다 줘야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아, 졸리지? 이상하다. 남자는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스르르 잠이 든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깨를 흔드는 가벼운 손길에 깨어난 남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을 빤히 바라보며 묻는 여자의 파란 눈동자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든다. 바다 같기도 하고 하늘 같기도 한 깊은 눈동자는 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아름답고 긴 속눈썹을 깜빡이면 갈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자의 신비로운 눈동자에 반해 멍해진 남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한다. 대답한다. 어, 어, 여기는 그러니까 아,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인데요. 아름다운 능력이요? 여기서 그동안 맡아본 적 없는 냄새가 나요. 난 냄새로 공간의 에너지를 구별하는데 여긴 평화롭고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요. 바람도 공기도 순해요. 가능하다면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편안한 공기네요. 그럼 이 마을에서 같이 살래요? 여자의 눈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에 남자는 놀라 벌떡 일어서고 말았다. 귀까지 빨개진 채 어쩔 줄 몰라 주춤거리는 남자를 보며 여자는 아주 예쁘게 웃으며 답한다. 그래요. 살아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이지만 여자와 남자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마을에서 예쁜 딸까지 낳고 평온하게 살았다. 신묘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나쁜 일에는 절대 쓰지 않는 이들과 함께 봄의 다음 계절은 가을이라는 게 당연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사랑밖에 없는 사람처럼 살던 여자는 문득 너무 행복해서 불쑥 불안한 마음이 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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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 없어 이 마을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야 이 마을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걸 여자는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치운다. 치운다. 깊은 밤 불은 꺼져도 사랑의 온기가 남아 빛처럼 비추며 따뜻함이 집에 간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여자는 집의 냄새를 맡으며 평온과 고요에 안도한다. 세월이 흐른 만큼 편안함이 더해져 온화한 표정마저 닮아가는 두 사람은 침실에서 작은 조명을 켜고 손을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고 난다. 여자와 남자는 머리카락이 희끗한 중년이 되었고 사랑스러운 소년은 건강하게 자라 성년을 앞두고 있다. 오늘은 평소보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자가 말한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가진 힘을 이야기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음 아직은 일러요. 이러긴요 내년이면 성년인데 이제 슬슬 능력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음 아직 우리 딸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너무 놀랄 거예요. 놀라긴 하겠죠. 맞아요. 조만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알려줍시다.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른 마을 이야기가 적힌 책은 당분간 읽지 않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다른 마을 이야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있으니 그 감정이 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요. 그동안 여자를 닮아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던 딸에게 뒤늦게 보이는 징후들이 걱정스러웠다. 사실 예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단순히 공감 능력이 좋거나 실천력이 강한 것일 거라 넘기곤 했다. 그런데 선한 마법을 쓸 줄 알도록 선택받았기에 세상이 빛이 되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 꼭 넘어야만 하는 시련이 찾아오고 만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오래도록 찾아 헤매야 한다. 그렇지만 시련을 극복하면 능력을 완전하게 갖추고 빛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은 존경받는 아름다운 삶이지만 외롭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빛이 밝으면 어둠도 깊은 법이니까 달의 이면처럼 자신이 살던 도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도망치듯 뛰다 정신을 잃고 이 마을에 들어선 여자였다. 여자는 이곳에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오직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자신의 아이가 시들지 않는 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이 마을에서 맞게만 살아가길 바랐다. 그러나 언제나 바람은 바람으로 남궈냈다는 걸 기억해내고 말았다. 딸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은 마음이 변해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딸의 능력이 점점 부각되었다. 이제 마을에 없는 다양한 감정을 익히고 조절해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시기가 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선택받은 소수만이 세상으로 나가 선한 마법과 능력을 사용해 빛이 된다. 원래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징우가 나타나 트레이닝 스쿨에 다니지만 여자의 딸은 성년이 다 되어 능력이 발현된 특수한 케이스였다. 어? 나한테도 능력이 있었어? 늦은 밤까지 책을 읽다 물을 마시러 나온 어린 소녀는 열린 문틈으로 흘러나온 불빛을 따라 나갔다가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소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선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에게 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그 힘으로 누구를 도와야 할까? 다른 마법 능력을 가진 이들처럼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걸까? 한 번 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몰려온다. 벽에 몸을 붙이고 숨죽여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엿듣는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아마도 지난 세기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작은 말소리에 집중하다가 일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다. 벽을 붙잡고 두 걸음 떼어 간신히 의자에 앉는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두 가지라니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창밖을 보니 유난히 평소보다 깊고 어두운 밤이다. 달도 별도 얼굴을 가린 밤 말 밖으로 나가는 경계의 문이 열리는 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는다. 하나 둘 둘 셋 셋 가지마 엄마 아빠 나만 두고 가지마 제발 돌아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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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든 소년은 울며 잠에서 깬다. 사랑하는 이들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모두 떠나버리는 악몽을 꾸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자신만 남겨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꿈이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다. 도서관 비밀서가에서 몰래 읽은 책에 나온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 이런 건가 부모님이 자기 전에 다른 마을 이야기는 읽지 말라고 했는데 소년은 호기심의 비밀서가에서 빌린 책을 모두가 잠든 밤에 꺼내 읽곤 했다. 소녀가 오늘 읽은 책은 사랑하는 이들이 마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다른 세기의 경계로 사라져 그들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였다. 소년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쿵쿵 울리는 심장에 손을 얹고 한참을 흐느낀다. 이상하다. 이렇게 울고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달려와줘야 하는데 왜 이리 고요하지? 모두 깊이 잠들어 있는 건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꿈인가? 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본 소년은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빈다. 눈을 감았다 떴다가 또 눈을 비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소녀의 눈앞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꿈이다. 분명 꿈이다. 악몽이라는 걸 거야.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어야지.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꿔야지. 이상한 밤이야. 다시 눈을 꼭 감는다. 그때 소녀가 잠에 들기 전 의자에 앉아 들었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꿈인 줄 알았는데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걸 치유하는 능력은 참 좋은데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이라니 너무 위험하고 강력해요. 우리가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트레이닝 스쿨에서 배워야 하는 걸 혼자 터득하려면 얼마나 벅차고 힘들까요? 자책하지 말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라도 알았으니 곁에서 많이 도와줘요.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을 처음 발견하게 되면 당분간은 생각하고 꿈꾼 일이 즉시 일어나잖아요. 험한 생각을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해요. 내일 저녁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 다음 사실을 말해줘야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두 능력이 다 발휘하려면 뒷말은 미처 듣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렸던 소녀는 끝없는 후회에 빠진다. 뒷말을 마저 들었어야 하는데 아니 물을 마시지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늦은 밤까지 깨어있지 않았어야 하는데 아니 부모님의 이야기를 엿듣지 말았어야 하는데 아니 애초부터 다른 마을의 책을 읽지 말았어야 하는데 비밀서가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숱한 후회들이 흘러간다. 감았던 눈은 떴지만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말 그대로 폐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나 때문에 휩쓸려간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다. 후회되는 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나쁜 일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순 없다. 눈을 감았다 뜬 것뿐인데 빛나던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하다. 이건 꿈이다. 분명 꿈이야.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때로는 아니 자주. 현실은 꿈보다 잔인하다. 아무리 눈을 감았다 떠도 앉은 자리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해도 혼자다. 소년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만다. 어떻게든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으며 트레이닝 스쿨 교재를 모조리 찾아보다 이런 글귀를 발견한다. 능력을 알게 된 초기엔 힘 조절이 미숙해 꿈꾸길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훈련 초반에는 많은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잠들기 직전에 하는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하거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기 직전에는 반드시 명상을 하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세요. 절망적이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돌아오도록 아무리 생각하고 꿈을 꾸어도 눈을 뜨면 혼자다. 책의 내용처럼 엄마, 아빠가 다른 세기로 넘어간 건 아닐까? 온 세기를 다 뒤져서라도 다시 만날 거야. 다시 만날 때까지 절대 늙지 않을 거야. 백만 번쯤 태어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꼭 찾을 거야. 내가 다시 돌려놓을 거야.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것처럼 소녀 역시 절박함과 깊은 슬픔에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본인의 능력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힘을 빌려 백만 번을 다시 태어나 세기를 넘나들도록 스스로를 봉인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따윈 무시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단 말인가? 선한 일의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도 무시한 채 온 세계에 걸쳐 가족을 찾아다녔다. 빨갛게 생기 가득한 양볼에 늘 사랑스러운 미소를 띠던 소녀는 수도 없이 다시 태어나고 세기와 세계를 넘나들며 웃음을 잃어갔다. 그래도 괜찮았다. 가족을 찾을 수만 있다면 소녀는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하며 세상을 헤맸다. 어디 있어? 이제 제발 나타나줘. 제발. 차라리 꿈이었으면. 아무리 다시 태어나고 애타게 찾아다녀도 사랑하는 이들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소녀는 자신을 죽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야 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삶을 멈추고 마침내 늙어 죽어갈 수 있도록 혼자서는 좋은 걸 좋다 느낄 수 없었고 자연스럽게 늙어갈 자유조차 없었다. 사랑하는 이들을 찾고 나서 함께 웃으리라 다짐했다. 능력을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마법의 명분을 외면한 채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을 사용했다. 그러다 반복해서 다시 태어날수록 소녀의 검고 깊은 눈에는 슬픔만이 가득했고 소녀는 울지도 웃지도 않는 무표정한 사람이 되었다. 지독하게 쓸쓸하고 공허한 눈빛으로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아 앙상하게 말라갔다. 헤어질 때 외모를 그대로 간직해야 가족들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얼굴이 변하지 않는 나이까지만 늙도록 했다. 어느 세계의 소녀는 20대였고 어느 세계의 소녀는 30대였다. 몇 번은 40대로 산 적도 있었지만 그 이상은 나이 들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아니 사실은 기억이 희미해져 자신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불안했다. 지치고 또 지치는 여정이었다. 야속한 시간이 마음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벌써 백만 번째야. 차라리 오늘이 꿈이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 생각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대체 제대로 능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언제부터 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모르는 일을 내내 물고 늘어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데 트레이닝 스쿨에 책을 챙겨서 마을 밖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몇 번째 인지도 모르게 다시 태어난 첫날 눈을 뜬 소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이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든다. 물 끌어라. 얍! 이런 건 왜 안 되는 거야? 혼잣말에 익숙한 소녀는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고 맨손에 있는 주전자에 물을 받는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같은 나이 같은 외모 같은 공간이 들어온 꿈은 이루어지는데 말이야. 뭐가 부족한 거지? 컵이 어디 있지? 매번 같은 곳에 있도록 했는데 고개를 들어 위 선반 을 뒤지고 아랫어랍을 열며 두리번거리던 소녀는 그제야 눈앞 선반에 놓인 하얀 컵을 발견한다. 물끄러미 컵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치익 하고 그 사이 물이 끓어오른다. 보고 싶다. 지난 세기의 소녀의 곁에 있던 이들이 떠오른다. 보고 싶다고 말하니 더 보고 싶다. 사실 소녀는 오래전부터 많이 지쳐있었다. 즐거움과 행복은 모르고 살도록 감정의 자유마저 차단해도 사람이란 어찌 이리 온기를 주는 다정한 존재들인지 잘해주는 것 하나 없는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던 이들에게 익숙해질 때쯤이면 서둘러 곁을 떠나야만 했다. 애써 모르는 척하고 차갑게 되어도 자신에게 온기를 베풀어주던 이들의 얼굴이 눈앞에서 흘러간다. 가끔은 그만 헤매고 그들과 어울려 살고 싶기도 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세계를 떠났다. 항상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다. 소녀가 좋아하는 행위도 있었다.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소녀의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감정이 전이돼 마음이 아팠고 감정이 진정될 즈음 차를 내어주면 말하는 이가 천천히 미소를 짓곤 했다. 그렇게 서로 편안해지는 순간의 공기가 좋았다.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이야기를 듣던 일이 소녀에겐 힘들지 않았다.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을 살아오며 기쁨의 순간들보다 힘든 순간들이 생에 널려 있음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고 그들이 털어놓는 속내가 소녀에게는 음악소리와 같은 말소리로 들렸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다 마음의 얼룩을 남기는 것보다 자신에게 풀어내며 천천히 그들의 마음을 풀려 깨끗해지는 시간이 좋았다. 내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다 보면 언젠가 소녀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다. 사실 소녀는 그것이 자신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겁이 났다. 다시 누군가를 잃을까 두려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꼭 동반되는 것일까. 나이가 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봉인한 소녀는 곁에 있는 이들이 나이 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매번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다.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사람들이 그토록 소녀가 찾아 헤매던 사랑하는 이들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 다시 태어나면서도 지난날의 과오를 자책하느라 정작 찾아야 할 것을 눈앞에 두고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 컵처럼 소녀는 응시하던 하얀 컵을 집어들고 물을 따르며 생각한다. 물을 끓이는 것도 채우는 것도 선택인데 말이야. 별 생각이 다 드네. 다시 태어나는 일도 이제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건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생각을 지우려 고개를 양쪽으로 흔든다. 잔의 뜨거운 물을 따라 후후 불어마시며 집을 살펴본다. 다시 태어날 때마다 동네는 달라져도 같은 구조의 집에 살기에 낯설지 않다. 방 하나 거신 하나에 작은 부엌이 있는 단춘한 구조의 열두 평짜리 집이다. 가구라고 해봤자 침대 하나 작은 화장대 하나 장롱 하나 의자 하나 테이블 하나가 전부다. 오랜 세기 전에는 크고 화려하게 집을 꾸며보기도 했지만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더 커질 뿐이었다. 새롭게 태어날 때마다 일을 하지만 번 돈을 쓰지 않으니 돈이 모였다. 가진 돈은 늘어났지만 거듭 태어날수록 필요한 것들은 줄어들었다. 익숙한 구조의 집을 훑어보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창문 앞에 선다. 아름답 아름답구나. 이번 동네 메리골드는 지명이 마음에 들어 골랐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 이름과 같은 이름의 도시라니 내적 친근감이 감돈다. 소녀가 사는 곳은 벽돌색 집들이 꽃처럼 모여있는 동네의 가장 높은 집이다. 골목 어귀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나는 듯하다. 평화롭게 해가 지고 다시 뜨는 동네.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 가운데 몇은 노란 불빛을 밝히고 굴뚝으로 연기가 올라온다. 소녀는 꼼짝 안고 서서 창밖을 응시한다. 사람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인적이 드물어 쓸쓸하지도 않은 동네다. 컵을 든 채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간다. 맨발에 닿는 타일의 촉감이 차갑다. 바다를 등지고 선 소녀 앞으로 바람이 분다. 그리고 해가 진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숨이 멎을 것 같다. 온 힘을 다해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해가 지고 있다. 타월을 뜻한 해가 아주 천천히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지는 해가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산 아래 꼭대기 마을의 두 면은 바다를 품고 두 면은 도시를 품고 있다. 눈을 감고 숨을 아주 크게 들이신다. 물냄새가 난다. 도시와 바다와 마을이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녀는 쓸쓸해진다. 문득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뭐야? 해 주는 거 왜 이렇게 예뻐? 세상에 예쁜 게 아직 남아있네. 보는이라도 있는 양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소녀는 해 지는 풍경을 물끄러미 응시한다. 바람이 분다. 꽃 냄새가 곳곳을 스치고 지나간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소녀의 눈동자에도 노을이 물든다. 왜지? 익숙한 냄새가 나네. 한껏 크게 숨을 들이마시며 소녀는 오래전 맡았던 냄새를 떠올린다. 어디서 이 냄새를 맡아봤더라. 그리움의 냄새를 떠올리며 식어버린 컵의 물을 마신다. 순간적으로 해는 바다 능선 아래로 완전히 넘어갔다. 해는 졌지만 해의 잔해는 하늘에 남아 노을로 붉게 번진다. 해가 지자마자 어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해는 천천히 빛을 내며 지고 있었고 보이지 않아도 남은 빛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다. 빛과 어둠은 양면이 아닌 한 면으로 이어져 있다. 소녀는 찬찬히 어둠이 드리우는 광경을 바라본다. 깊은 어둠이라 해도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돼도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빛이 비춘다. 그리고 밤이 서서히 내려앉는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해가 지듯 천천히 어둠은 밝음으로 이어져 달과 해가 같은 하늘에 공존한다. 낮에 달을 보지 못하는 건 낮에 해를 보려고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소녀는 가만히 무릎을 안고 웅크려 앉아 밤을 꼬박 샌다.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 어둠이 영원할 것 같아도 아침은 다시 온다. 살아있는 한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건 이 아침을 맞이하는 날들 아닐까. 살아있는 한 영원한 어둠도 빛도 없구나. 그 순간 소녀가 지난 세기에서 만났던 이들에게 위로 차를 내어줄 때의 손길과 차를 마시던 이들에게서 서서히 걷어지던 캄캄한 어둠 천천히 해가 떠오르듯 차를 마신 이들이 고개를 들며 미소 지을 때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기억 났어 쨍그랑 하얀 컵이 소녀의 손에서 떨어진다. 새하얀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무의식 속에 다 남아있었다. 왜 이제서야. 소녀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소리를 질러도 듣는 이 하나 없는 동이 터오는 새벽이다. 엄마와 아빠가 나누던 대화를 듣다 쓰러진 소녀의 의식 속에 남아있던 아빠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들려온다. 그런데 두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제대로 익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일을 하고 나서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사용해야 해요. 아마 어려움을 돕는 보조 능력이 아닐까. 마을에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몇 명 없는데 특별하고 소중한 능력이네요. 선택받았어요. 왜 이제야. 왜 이제서야. 울힘도 남아있지 않은 소녀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소멸을 상상한다. 그러다 정말로 소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진다. 등 뒤로는 오늘도 성실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는 해가 떠오르고 있다. 아, 머리야. 왜 나의 소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소멸되기 직전 소녀가 주먹을 꽉 움켜진다. 그 순간 깨진 컵 조각들이 하얀 꽃잎이 되어 창문 밖 하늘로 날아간다. 구름 틈에 자리 잡은 꽃잎들이 소녀의 창문에 해가 환하게 비치도록 구름을 지운다. 새파란 하늘에 쨍한 햇살이 내리쬐고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은 빨간 동백이 새겨진 검은 새틴 드레스로 삽시간에 바뀐다. 소녀가 눈을 뜨자 가지런히 묶여있던 머리가 스르르 풀린다. 오늘은 그런 날이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이 온 것만 같은 고요하고 수산한 폭풍 전야 이 동네는 매일 해가 애초롭게 지네 마지막인 것처럼 해가 져 내일이 없는 것처럼 며칠을 꼼짝 안고 해가 지고 뜨는 것만 지켜보던 소녀는 드디어 집 밖으로 걸어나왔다. 가장 아팠던 날의 마지막 기억이 이제야 떠올랐음이 너무도 원망스럽다. 알게 된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원망과 자책을 당분간 멈추자. 자책할 시간에 문제를 풀고 문제 안에서 살아내보자. 그 끝엔 답이 있지 않을까. 이제 소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격적으로 치유해줄 장소와 이를 찾아야 한다. 이 도시 메리골드에서 아이고 딸내미 애까지 이제 셋이나 봐주는겨? 밥은 먹었고 그렇지 주말엔 지들 집으로 가고 거 어묵 좀 싸줘봐. 소녀의 곁을 스치는 동네 사람들은 길을 지나며 자연스레 말을 썩는다. 검은 비닐봉지에 뜨끈한 음식 뭉치와 천원짜리 몇 장이 오간다. 작고 소박한 이 동네는 오래 거주한 이들이 많아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곳이다. 그 김밥은 서비스여. 아니 무슨 어묵을 샀는데 김밥을 서비스로 준대. 그 뭐가 남아? 돈 받아? 여기. 아이고 됐어. 내일 또 사 먹어. 소녀는 기분 좋게 농이 오가는 광경을 바라본다. 이상하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배가 고파진다. 오랜만에 허기를 느낀 소녀는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우리 분식이라는 이름의 낡은 식당에 들어간다. 기름때가 눅진하게 밴 빨간 테이블은 행주로 닦아내도 끈적끈적하다. 맞춤법이 틀린 메뉴판의 글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김밥 한 주를 시킨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밥을 먹어본 게 어느 생이었지? 최소한 이 생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해야 할 임무가 있는 자신에게 음식을 싣고 즐기는 여유는 사치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한 알만 먹으면 하루 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알약으로 연명해온 소녀였다. 지난 어느 세기에서 만난 이의 마지막을 지키며 알약 제조법을 넘겨받았었는데 그 얼굴도 이제는 희미하다. 씹는 법도 삼키는 법도 이집마냥 허망한 표정의 소녀에게 분식집 사장이 김밥을 내주며 말한다. 아, 여기 그 안 맥혀도 밀어 넣어야 해. 안 그러면 말라서 허리 꼬부라져. 나도 오늘 입맛 없는데 억지로 밀어 넣었어. 응. 그래야 백골에도 늘어. 안 먹음 자꾸 줄어. 누군가 이렇게 자신에게 밥 잘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느 시대였나 회상하며 소녀는 기계적으로 김밥을 입에 밀어 넣는다. 분식집 사장의 불룩 나온 배와 오래된 꽃무늬 앞치마를 무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그런가 맛이 없네 하고 생각하는 여자에게 사장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툭 가져다 주며 묻는다. 근데 아가씨는 이름이 뭐야? 국문에 뜬 파와 후추를 눈으로 세워보던 여자는 멈칫한다. 옆 테이블에 펼쳐진 누렇게 바랜 전단지에 적힌 지은마트라는 글자에 눈길이 머무른다. 김밥을 씹으며 몇 초간 침묵하던 소녀는 입술을 찬찬히 들썩이며 이름을 말한다. 지은 지은이 예쁜 이름이네. 그 맛있게 먹고 다음에 올 때는 라면도 시켜 먹어. 그렇지. 지은이 예쁜 이름이지. 이야기를 짓는 지은이 급하게 지어낸 이름이 마음에 들어 소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숟가락으로 파와 후추 가득한 국물을 입에 넣는다. 따뜻하네. 국물이. 소녀 아니 지은은 김밥 한 줄을 다 먹고 입을 뗀다. 아줌마 이 건물 얼마야? 내가 살게. 워메 이 건물을 아가씨가 어떻게 사 머리가 아픈겨? 아가씨 돈 많어? 어? 많다면 많지. 뭐 뭐 집이 부자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열심히 벌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돈 쓰는 재미가 없더라고. 안 쓰니까 모여. 그래서 많아. 아무튼 누가 주인인지만 알려줘. 건물 가격은 세 배로 쳐준다고 해. 대신 아줌마는 지금 월세 반으로 깎아주고 평생 동결. 아이고 아이고 부자 맞구먼. 얼굴 이쁜 아가씨가 마음도 이쁜겨. 살 수만 있음 그렇게 혀봐. 주인 내 번호 알려주는 게 뭐 어렵다고. 자 여기 낡은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잔잔히 잊고서 지은은 씩 웃으며 말한다. 아줌마 대신 앞으로 음식 맛 지금처럼 쭉 유지해야 해. 갑자기 신메뉴 개발하고 그러지 말고 초심을 잃지 마. 워메 또 사람 볼 줄 아네. 나가 음식을 잘하긴 하지. 근데 아가씨는 왜 사람 보자마자 반말이요? 내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 아줌마보다 오래 살았거든. 그려 그려 그렇다 쳐. 구불구불한 검고 긴 머리가 허리까지 닿아있고 얼굴이 창빙하게 하얀 지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분식집 사장은 껄껄 웃는다. 20대 같기도 하고 40대 같기도 한 아가씨다. 사장은 분식집 앞에 멍하니 선 텅 비어있는 듯한 슬픈 눈빛의 지은을 보자마자 왠지 안쓰러웠다. 안아주고 싶을 만큼 말라비틀어진 저 아가씨가 가게로 들어오라고 일부러 더 크고 우렁차게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야, 아가씨. 아니, 아니, 지은씨? 그 꽃무늬 원피스 어디서 샀디야? 아, 그 나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입음 딱 어울리겄어. 지은이 입고 있는 까만 바탕에 빨간 꽃이 새겨진 원피스를 보며 분식집 사장은 불룩 나온 배 아래 걸쳐있는 자신의 핑크색 꽃무늬 앞치마를 어루만진다. 사장의 주름지고 마디가 두툼한 손을 보며 지은은 그리운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욱신 저리다. 엄마,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음,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게 되겠지? 슬프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니야? 슬픈 일이 있었어? 아니, 책에서 슬픔이랑 아픔이란 감정을 읽었어. 그래서 궁금했어. 만약에 말이야, 마음이 아프면 꺼내서 얼룩을 지우고 햇볕에 널어 잘 말리면 돼. 다음 날이면 깨끗하게 마른 마음으로 편안해질 거야. 마음을 꺼낼 수 있어? 꺼낼 수 없으면 이렇게 종이에 마음을 그리면 어떨까? 좋아.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엄마가 안아주면 되잖아. 반짝이는 맑은 눈으로 말을 하는 아이에게 대답 대신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토닥이던 엄마는 앞치마에서 쿠키를 꺼낸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양불이 빨간 아이는 쿠키를 받아들고 베어문다. 쿠키 가루를 얼굴에 묻히고 양팔을 벌려 날듯이 뛰어다닌다. 꽃바람이 회오리치듯 몰려와 아이를 감싼다. 빨간 꽃잎에서 뒹굴듯 놀던 아이는 꽃잎이 되어 사라진다. 이 원피스 한 50세기 전에 샀어. 지금은 없을 거야. 다음에 봐. 아줌마. 검고 검고긴 속눈썹에 슬픔이 걸린 지은은 우리 분식 사장의 앞치마에서 시선을 거두고 그리운 기억에서 빠져나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찬찬히 둘러본다. 짧은 한숨을 내쉰 뒤 이내 휴대폰을 꺼내 건물 주인의 번호를 하나씩 꼭꼭 누른 다음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연결음을 들으며 분식집 옆 건물에 붙어있는 낡고 바랜 간판을 발견한다. 마음 세탁소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명품 드라이 크리닝 글자를 잔잔히 읽는다. 스티커가 벗겨져 글자가 비어있기도 하다. 세탁소라 얼룩을 빼준다? 마음에 있는 얼룩까지 세탁할 수 있나? 컴퓨터 크리닝 최신 기계 시설 완비 최신 기계 시설 이라 최신은 딱히 아닌 것 같은데 이미 폐업한지 오래된 세탁소 내부를 둘러보며 지은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겨련한 표정을 짓는다. 구겨진 옷을 다리듯 마음을 다리면 어떨까 그런데 마음의 진 얼룩을 빼면 완전히 행복해질 수는 있을까 검고 깊은 지은의 눈동자가 빛나기 시작한다 여기라면 가능하겠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구상하는 지은의 심각한 표정이 조금씩 펴진다 등 뒤로는 서서히 밤이 찾아온다 어김없이 어김없이 길어야지 남동자 분류로 숨을 병 salve 참여해 스 Chu